어제 오전 5시 41분쯤 대구 북구 북현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전산실내에서 충전 중이던 이동용 CCTV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.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앞서 지난 12일에도 대구 서구청 4층 사무실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배터리에서 불이 나 한때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화재가 발생한 두 배터리를 납품한 업체 측은 제품을 현재까지 만여 개 판매했는데 불이 난 건 최근이 처음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